자 이번 대박주식 시리즈도요 엄청나게 좋은 기억입니다 자 대박주식 시리즈 91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텐데요 자 잠시 요 자료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구요 다시 한번 보시고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에 대한 시향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아주 초대박이 터질 종목입니다 자 대기업이구요 자 이제 이 자료가 떴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오늘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종목이 대박주식 시리즈 91탄이잖아요 자 2016년도에 저희 카페에서 대박주식 시리즈 240탄을 또 한번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에 같은 날 제가 추천하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같이 매수했던 이 240개 종목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시고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왜 1000% 가까이 수익이 날 수도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수익률 천천히 보시죠 자 여러분들한테 대박주식 시리즈 91탄으로 선정한 이 종목은요 영업이 7년 연속 흑자 기업이구요 그리고 대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추천 종목이기 때문에요 이 종목의 추천가는 5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자 자금이 없는 분들은요 제가 무료 1000%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무료 추천하는 종목을 제가 잠시 후에 방송 맨 마지막에 녹음을 해 드릴 테니까 그거를 보시고서 무료 추천을 받으실 분은 받으십시오 자 이 종목은요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구요 동종목의 잠재자산은 6만 2천원입니다 6만 2천원 자 6만 2천원 고점을 때려맞고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는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이 종목을 이제 대공항에 오면 작전세력들이 이전에도 1000% 넘게 수익이 났었던 작전을 했던 그 작전세력들이 이 종목을 절대 내버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연일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고점을 때려맞고 자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서 이번에 대폭락장에 이 종목이 2만 5천원까지 2만 5천원까지 급락했어요 자 2만 5천원까지 급락을 했는데 2만 5천원이면 내 잠재자산 대비 대충 잡아서 반토막 밖에 나지 않은 겁니다 저는 이 종목이 이번에 2만 5천원 바닥을 찍고 주가가 지금 강하게 올라오면서 약 40%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급등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딱 한가지입니다 이건 자산운영사가 지금 엄청나게 작전을 피기 위해서 물량 확보를 위한 매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이 다시 금융위기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금융위기가 왔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잠시 후에 상세히 제가 설명을 해드릴텐데 이 종목이요 금융위기가 오고 대공황이 오면요 자 2만 5천원을 무조건 깨고 내려갈겁니다 깨고 내려가면 이번에는 얼마까지 빠질 것인가 2만 5천원에서 3토막 나면 만원입니다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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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토막이 2만 5천원 아 뭐 대충 계산 잡아서 2토막 나면 뭐 만원이라고 잡읍시다 자 그런데 이번 대폭락장에도 2만 5천원까지 빠졌는데 2만 5천원에서 대충 계산 잡아가지고 만원이라고 치면 반토막 밖에 안난다고요 2만 5천원에서 대공황이 오는데 그래서 저는 이 종목 무조건 만원으로 깨고 내려갈 확률이 높다 자 여러분들이 대공황이 지금 저는 왔다라고 자신하지만 지금 언론에서 대공황이 왔다라고 확정은 안됐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고액자산가들은 지방에 땅이 수십억 수백억을 갖고 있다던가 아니면 뭐 서울 강남에 수백억짜리 빌딩을 갖고 계신다던가 아니면 그것도 없으면 아파트 수십억짜리 강남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 고액자산가들은요 절대 천원짜리 이천원짜리 뭔가 믿없지 못해서 못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종합주가가 급락이 오니까 고액자산가들이 삼성전자 동학개미운동에 동참을 한거 아닙니까 자 이 종목이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셨으면 벌써 10억 20억을 빼뜸을 했으면요 7 8억을 벌고 있는거에요 이런 종목에 들어가셔야지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지금 이빨이 먹어봐야 10%거든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돈을 못 버는겁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6만 2천원이 넘는데 자 지금도 2만원이면 벌써 두토막 넘게 난거 아닙니까 이제 대공항이 오면요 이 종목은 무조건 만원을 깨고 내려갑니다 자 만원을 깨고 내려가는데 자 만원까지 빠진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만원을 잡으면은요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650%입니다 근데 이 종목의 전 고점이 얼만가 8만원입니다 8만원 그러면 만원에서 정고점만 찾아 먹는다라고 해도 800%는 그냥 거쳐 주워 먹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대기업이고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좋고 이런 종목을 고액 자산가들한테는 제가 1000% 수익이 안나는데도 이 종목은 추천가가 5000만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자산이 없는 분들 돈이 없는 분들 가난한 분들은 제가 맨 방송 마지막에 무료 추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가르켜 드리고 그리고 자산이 없는 분들은 제가 똑같이 1000%를 이거보다 더 수익이 많이 나는 1000%짜리도 500만원에 추천을 드립니다 자산이 없는 분들은 그런 종목을 매수하시고요 자 이 종목은 제가 특별히 서울에 강남에 수십억 이상 수백억의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분들한테는 제가 충분하게 그 비용을 받을 자격이 있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저를 찾아오시면 대박이 터지는가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재자산 정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주식 서적을 찾아와도 나와 있지 않은 이론입니다 왜 없는가 이거는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가 이 잠재자산 정보라는 새로운 경제 이론을 창시하고 세상에 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2012년도에 최초로 알리기 시작한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잠재자산을 알면 주식 바닥을 알 수 있고 꼭지 목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입니다 자 주식 예측 정보입니다 자 주식이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미리 예측드리는 카페입니다 자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측 정보라는 카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보고 나를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대박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 자 이번에 급락장에 제가 정확히 제2IMF 세계금융위기가 왔다라고 제가 분명히 저희 카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바로 이 자료인데요 바로 이 본문의 글을 제가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요 2월 26일날 바로 요날입니다 요날 요날 다음에도 요날 급락했습니다 자 요날인데요 자 요날 미국 다우지수가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여기 표현이 나오죠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자 오늘서부터 쿠스피 대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글 쓴 날이 바로 요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증권 방송 요새 매일 보시죠 자 종합조가가 어떻게 될까 정말로 금융위기가 오나 여러분들 열심히 찾아봐도 그 잘났다는 사람들 테레비에 나와서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 저처럼 이렇게 고정해서 정확히 금융위기가 왔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시게 될 겁니다 인정하실 겁니다 이렇게 정확히 찍어내는 거 자 이 본문의 글을 제가 댓글로 빨리 빨리 장 시작하기 전에 시간이 없어 가서 간단하게 글 쓰면서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냐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이제 금융위기가 터졌다 제가 왜 자신있게 금융위기가 터졌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보시면요 2016년도에 앞으로 4,5년 후에 대공황이 올텐데 이제 제2의 외환위기가 올텐데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그때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대박이 최소한 재산이 10배 20배가 늘어날 것인데 그 그런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지금서부터 4년 동안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추천드리고 제가 직접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근거자료로 만들어서 훗날 이렇게 대공황이 올 때에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설득을 하자 그렇게 해서 제 말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 인생이 바뀐다 라는 이 프로젝트를 자그마치 4년 동안 진행을 한 겁니다 천천히 수익률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게 240탄 수익률입니다 천천히 보십시오 240개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때처럼 똑같이 91탄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저희 카페에 나를 따라왔던 그리고 나를 밀고 투자했던 회원님들의 장기투자 수익률 여러분들한테 공개할텐데요 자 왼쪽에 이너서클 장기 수익률이라고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누구나 이 정보는 다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자그마치 저희 카페 회원님들 제가 이렇게 수익이 나는데 제가 추천했던 종목 제가 직접 투자한 겁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같이 추천했는데 저희 회원님들이 수익이 안 날리가 없죠 자 여러분들 이 수익률이요 자그마치 포스트가 한두개도 아니고 천개가 넘습니다 자 이렇게 쭉 1,2,3,4,5,6,7,8,9,6 이 한 페이지가 50개입니다 자 10개면 500개입니다 그죠? 자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들어가서 클릭해 보시면 되는데 맞배기로 제가 몇 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42% 239% 150% 137% 100% 100% 70% 29% 자 326,228,172,162,320,220,173,161,159 자 302,236,220 왜? 240개 종목 중에서 뭐 대략 잡으면 벌써 한 30개 종목 산거네요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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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 기본이 10개 20개 됩니다 싹쓸이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돈이 많으면 저희 카페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싹쓸이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바람님 수익률 자 그리고 왼쪽에 보고 계시는 거는요 이거는요 전업투자 수익률입니다 제가 저한테 전업투자 방송을 들으면서 100만원 갖고 1억을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이 방송을 들으면서 매일 수익 나고 있는 거 저희 카페에 제가 이렇게 수익이 나는데 방송을 듣는 회원님들이 수익이 안 날 리가 없죠 자 이렇게 돈을 버는 비결을 여러분들이 직접 배워서 직접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제 방송을 들으면서 전업투자 하실 분들은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무료 추천주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은요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투자 종목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 종목은 1000%가 안되더라도 제가 추천 금액으로 500만원을 받는 이유가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강남에 돈 많은 분들한테는 저는 그만한 대가를 받습니다 자 똑같이 1000%가 터지는 종목도요 추천가가 500만원입니다 자 그런 종목 그 500만원도 없다 자 그러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이 카페에서 열심히 포스트를 쓰시면서 이 국민기업 관성을 세상에 알려주는데 공헌을 하신 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 추천주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도 지금도 매달 매달 18일날 6%에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 배당 공시 나온거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돈을 버는 비결을 직접 배우고 싶거나 아니면 재무차트 교육을 배우고 싶거나 아니면 종목 추천을 받아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요 자 010-2173-5680으로 문자만 주십시오 자 개인적인 전화는 전화상담은 저는 일체하지 않습니다 먼저 문자를 주시고 제가 문자로 소통을 하면서 저랑 만나서 저랑 같이 평생을 같이 투자하고 싶은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판단이 들면 제가 전화 주십시오라고 문자를 드리게 될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대박 종목을 사셔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은요 이 종목은 고점을 따려먹고 지금 연일 급락을 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작전 세력들이 절대 이 종목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나 같아도 안 내버려 둬요 자 그래서 이번에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오면서 지금이라도 추천을 받으면서 사고팔고 사고팔고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건 이 종목은 절대 특정 금액을 넘어가지 못한다 특정 금액을 못 넘어가면서 다시 주가가 빠질 것이다 왜 금융위기가 이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대로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를 깨면 이 종목도 전저점 2만원대를 깨고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 종목은 만원 이하로 빠지면서 만원만 빠진다 라고 해도 이 종목은요 전 고점이 8만원대기 때문에 800%는 따먹고 들어가는 거고요 자 잠재자산이 6만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600%는 먹고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이번 급락장에 1400포인트도 2만원대를 깼는데 이 종목이 대공항에 오는데 2만원대도 깼는데 여기에서 만원밖에 안 빠진다고요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도 7토막 5토막이 나는데 그래서 이 종목 정말로 만원 이하로 깨진다면 그때서부터는 여러분들 재산이 W로 늘어나는 겁니다 동종목으로 인해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